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3 컴퓨터의 분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우실 내용은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인데요 중요한 건 취급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 했다라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취급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느냐 그거에 따른 분류에요 조심하시고 디지털 컴퓨터 우리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숫자나 문자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숫자 이런 거 다 셀 수 있는 데이터이고 이산적인 데이터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셀 수 있는 데이터에요 숫자 문자 그리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데이터가 아까는 디지털 컴퓨터는 셀 수 있는 거 이산적인 거고 뚝뚝 떨어져있다라는 개념이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이에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연속적인 물리량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전류 온도 속도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물리량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재 2단 쪽에도 넣어드린 거 진폭 높낮이가 있는 거죠 진폭이라든가 파장 파장은 우리 파도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밀려들어오는 그런 신호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상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결론적으로 모두 다 연속적인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 그래서 아연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우리 암기 쏙쏙 넣어드렸죠? 아연 아연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논리해로죠 우리 논리해로라는 말은 디지털 컴퓨터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날로그는요 증폭해로 이 증폭이라는 게 증폭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증폭해로 아날로그 증폭해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친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아날로그는요 미적분 연산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연 아증 아미 이렇게 우리 교재 암기 쏙쏙 넣어드렸죠? 그렇게 외우시면 안 헷갈리세요 아미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느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날로그는 빠름이에요 아빠 아빠 이렇게 아날로그는 빠름 디지털에 비해서 정밀도는 디지털이 필요한 한도까지 아무래도 이건 디지털 개념이 정밀도는 더 좋은 거죠 아날로그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0.01% 정도까지 그래서 아날로그는 제한적 아재 아재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억장치 프로그램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 지금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기억장치 하드디스크 SSD HDD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날로그는요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음 아 필요 없음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아날로그 특징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간혹 가다가 등장하는 게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나와요 이 하이브리드는 여기 제가 써드렸죠 잡종이란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개념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만을 따서 만든 컴퓨터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개념이 여러분들 우리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혈압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을 딱 집어넣게 되면 혈압을 재는 그 순간까지는 아날로그예요 그 다음에 숫자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게 디지털이에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컴퓨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는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다 이거 자체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페셜한 목적,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용 컴퓨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령 기억나시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 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법령 컴퓨터 특별한 목적은 전용 컴퓨터, 별거 없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이번에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처리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 첫 번째로 개인용 컴퓨터 우리 개인용 컴퓨터를 PC라고 하죠 제가 강의하면서 PC방, PC방 우리 PC방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PC방이 뭐냐고 여쭤보면 의외로 모르세요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FISH, PC 이래가지고 물고기방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아니죠 피해, 피, PC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왜냐하면 PC방 가가지고 여러 명이서 한 대 가지고 컴퓨터 씁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 데스크톱, 데스크탑 편한 대로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 노트북, 랩톱, 팜톱 요즘은 이제 노트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태블릿 스마트폰이 워낙 좋기 때문에 랩톱이니 팜톱이니 이런 건 용어만 알아 두시면 되는 거고요 예전에 개인용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 이렇게도 불렀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거는 성능이 좀 좋은 개념의 PC PC에서 성능이 좀 좋은 거 그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다음에 소형 컴퓨터를 우리가 미니 컴퓨터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대형 컴퓨터를 메인 프레임 주로 메인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주로 은행이나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이거는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상관축 거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관축이라든가 예보 또는 우주 및 항공 분야 고속 계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슈퍼컴퓨터예요 자 우측한 얘네들은 뭐라고요? 처리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른 분류예요 처리 능력 그런 건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디지털 컴퓨터가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처리 능력 아까처럼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는 취급하는 데이터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의 분류인데 아까 마이크로 컴퓨터 PC 기억나시죠? 데스크탑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아시는 거고 이 랩톱이라는 건데 랩이라는 게 무릎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 용어만 알고 가시면 돼요 노트북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요즘 뭐 노트북 정말 가벼운 거 많이 나왔죠? 그램 단위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팜톱 팜이라는 게 손바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네 이제는 랩톱이니 팜톱이니 이런 것들이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무색하고 그래서 용어만 랩톱은 무릎 위에 팜톱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썼던 개념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